셀베킹 도 speakers 일단 한상수 대표님을 비롯한 플레인지스 식구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꿈을 키워왔던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선배님들 앞에서 상을 받아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또 너무 잘하시는 후배님들 앞에서 상을 받아서 정말 기쁨입니다. 이렇게 상을 받게 해준 우리 캐럿을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진짜 새벽부터 고생 많으셨던 미즈펙터 제작객님들과 모든 가수분들께 같이 이 영원을 돌리고 싶습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?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비빙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비빙 즐거운 주말